Macht of Day 그래도 나타났어! 렉스 합체답! 좋았사! 모자 탑취! 미리 스타트 업! 테라노 이금리션 테라소 이금리션 와 Cute RomeoVES 가는 로봇을 컴데 MUSIC 최강 공룡 Intelligence 파췄! 트랜킹 퍼스터! 디세이버! 견뎌라! 다이노 마스터! 뿔이 엄청 크다! 렉스! 카르노타우루스의 거대거대 뿔을 조심하라! 온다! 으악! 으악! 막았어! 흥! 카르노 불쌍! 다시 밀렸어! 엄청난 힘이야! 렉스랑 아카니 동시에 밀리다니! 렉스 빗! 다시 공격이다! 오! 피! 렉스! 카르노타우루스! 대로! 이것도! 렉스를 놔줘! 가만들 줄 알고! 켜! 카르노타우루스! 울트라 디버스터를 부숴라! 렉스! 렉스! 우리 악한! 울트라 디버스터의 파워가 줄어들고 있어! 플래츠랑 코어들이 위험해! 울트라 디버스터가 부숴진 걸! 구경이나 해라! 캣! 트리! 가자! 트리! 이그니션! 코어 체인지! 트리! 트리! 크레인! 렉스! 트리 크레인을 잡아! 아! 알겠어! 흠! 가만둘 줄 알고! 렉스! 지금이야! 오! 하하! 하하! 렉스! 으하하! 으아아아악! 아! 놀랐어! 으으! 그녀를 끄리버려! 악한! 악랄! 웃지 말아! 으악! 카르노타우루스! 꼬마들을 공격해! 으악! 으으! 으으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아니... 사랑 살려! 안 돼! 그래, 자전거. 내가 지킨다! 우리를 피해갔어. 역시! 연습하면 된다니까! 좋아하기 일러. 렉스! 피나코 디스크를 준비해! 내가 찬스를 만들어주겠어! 가자! 피나코 사우루스! 피나코 사우루스, 이그니션. 우트라 T 버스터! 준비 완료! 만나라! 지금이야! 응! 진발 치러! 피나코, 렛츠고! 피나코, 렛츠고! 하음... 죽음... 으헉... 하음... 으헉... 최강! 퓨리! 스타트! 업! 최강! 횡령! 합취! 스타트! 히! 스타트! 울트라! D! 세이버! 파리에 이상하게 달렸어! 저건 바리오닉스야! 팔에 달린 피리피리 칼날을 조심해야 돼! 공격해라! 마리오닉스! 공격! 아니! 브로치를 뺏어라! 이 쪽으로 온다! 신부절이 위험해! 멈춰! 이 상대는 나야! 달려! 어기시아라! 끝내지 못한 싸움을 계속해볼까? 던겨라! 화이팅! 가야! 자! 간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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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렉스! 저거 휘릭휘릭 부메랑이야! 티라노로 체인지해서 카르노디스크를 사용해! 오케이! 코어 체인지! 트라노! 가자! 카르노타우루스! 카르노타우루스 이그니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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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너무 무거워! 카르노 소워들은 강한 힘만큼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어! 힘내랬스! 이거 옻은 태사 쓰기 너무 무거워! 으악! 으악! foi악! 으niova engagements needed 으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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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슨! 함께 싸우자! 좋았어! 어떤 어려움도 함께 나눈다! 공격해! 지구와 나눠되면 골격지! 렉슨! 마무리다! 오케이! 끝내자! 하나 더하기! 하나 더! 우리의 승리! 가려운 쏘드! 뭐야! 마스터! 합체해야 합니다! 알았어! 5단 합체! 큐닛! 캐라노 이근식! 우르크라 유라이노 우전! 최장 공룡 합체! 우왁해! 우주가까지! 고도나 이모코! 자! 디! 파스타! 헉! 갤럭시 히터를 내놔! 이렇게! 예! 패드! 이쪽으로 와! 끝까지 방해를 하겠다는 거야? 얌전히 있게 해 주지! 파라사우롤루프스!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지? 이건 자장자장 음파야! 파라사우롤루프스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파가 아주 졸려! 그러네! 안녕히 주무세요! 일어나! 렉스! 정신 차려! 고마워! 어린이들은 잘 시간이라고! 다시 잠들어라! 티라노 공격해! 파이어! 티라노! 잠들면 안 돼! 렉스! 아까도 꿈나라로 와! 하하하하! 내가 갤럭시 스톤을 가져갈 동안 잠이나 자라구! 막아야 돼! 넌... 너무 졸려… 마스터! 포기했으면 안 돼! 포기하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소리로 반격해! 요요요요요! 노래는 넌, 이 애는 이! 노래는 노래다, 마스터! 코어 체인지 타임! 코어 체인지, 메모드! 노래할 때, 필수 아이템! 메모드 스페셜! 마이크! 마스터의 실력을 보여주라고! 뮤직 스타트! 고맙다, 메모드! 노래를 하자고? 고맙다! 힘들고 아플 때는 피자가 필요해! 우리도 피자 만들 수 있지! 다 같이 만들어서 더 맛있는 피자! 언제나 즐겁지! 피자 만들기! 렉스! 마스터, 일어나십쇼! 마이크! 이건 피자 속이잖아! 렉스! 악하게 노래를 불러서 자장자장 음파를 없애고 있어! 반죽을 주무르자 렉스! 자장자장 음파를 막는 동안 적들을 공격해라! 알았어! 가만히 들 줄 알고! 자장자장 음파 최대 출력이다! 렉스! 아리오닉스 디스크를 사용해! 가자! 아리오닉스! 아리오닉스 이근식! 아리오닉스 아리오닉스! 드디어... 무메락을 아카네 목소리의 씨로 보내는 거야! 으악! 좋아스! 아리오닉스! 무메락! 적에게 눈물이 나 보이는 나약한 존재가 되다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군요 그게 아니고 변명은 듣지 않겠어요 가야, 다크노도 함께 처리해버리세요 배신자 가야 레카 다이노부터 처리하자 알았어 5단 합체 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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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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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아르켈론! 배신자를 공격해! 유니! 나쿠노! 어서 피해! 렉스! 고맙다! 렉스! 대체 뭘 하는 거야! 나쿠노는 더 이상 우린 적이 아니야! 렉스! 렉스를 놔줘! 뭐지? 저게 뭐야! 아칸! 중에 난 가시를 조심해야 해! 아니하지마! 렉스! 아칸! 아르켈론의 약점은 배꼽이다! 배꼽을 간지럽혀! 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나의 믿어준 렉스에 대한 보답이다! 존! 정말 배꼽이 약점인 거야? 모르겠어! 여기에 그런 정보는 없는데... 믿을 수 없어! 레카나이노라면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나의 믿어줘! 만약 거짓말이면 가만두지 않겠어! 렉스! 진짜 다크노 말 그대로야! 아칸! 다크노 말이 맞았어! 다크노! 다크노! 배신한 것도 모자라! 아르켈론의 약점을 알려주다니! 너야말로 감히 날 공격하다니! 아르켈론! 너의 힘을 보여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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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럽! 저건 뭐야? 저건 가글바글 회오리 공격이야! 가글바글 비행기들을 날려 온몸을 간지럽히는 공격이지! 아! 간지럼이 약점이어서 간지럼 공격을 하다니! 아! 겨우 이런 공격! 아! 샵을! 전기로 한꺼번에 공격하자! 아! 알았어! 라이팅! 소용없다! 이제 끝내버려! 아! 발바닥은 안 돼! 렉스! 바로 공격해선 안 돼! 바글바글 비행기들을 한꺼번에 잠재워야 한다! 재운다고? 메머드로 카라사우룰로프스 디스크를 쓰면 자장자장 음파로 한꺼번에 재울 수 있어! 그래! 그렇다면! 잠깐만! 그래! 닥스! 어설피 세기를 사용해! 됐어! 메머드 이그니션! 워 체인지 메머드! 가자! 파라사우룰로프스! 파라사우룰로프스 이그니션! 잠들어라! 자장자장 음파! 이제 끝내버려라! 렉스 가자! 오케이! 얼굴을 침묵시키는 정의의 사운드! inception 시작! 세品! hiç况 웨이브! 맥스 타이도야! 이를 바보로 만들어놓고 공격하겠다 이거요군! 오, 스태고 똑똑한걸 맥스 합치하자 좋아! 최강 바보! 최! 뭐라곤? 우네! 핫! 란티버스터! 아니 바보가 됐을텐데 어떻게 합치한거지? 나랑 메모드 스태고 샤벨은? 원래 바보라서 바보 바보까스 안통해! 난 좀 빼주면 안될까? 최강 바보! 최! 우선은 합치도 못하는 바보들부터 정리하도록 하지! 신오르니토사우루스! 뾰족뾰족 뒤탈! 안돼! 신오르니토사우루스! 저 녀석들을 잡아! 굽혀! 드럭! 너는 드럭! 혼자서 우리들을 다 막을 수는 없을걸? 아! 자세 돌줄 아이구! 거긴 assim! 하하! 우아우! 우아! 우아!!! 우아우! 우아! 우아우! 우아우!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 예자! 렉스, 아칸과 다이노 코엘 최후를 똑똑히 팔아라! 안 돼! 하이퍼! 보이즈! 아칸! 으으, 늦었어? 렉스! 우리가 왔다! 하하하하! 후! 후! 아칸! 따끄노! 미끌미끌 바나나 커피! 으아악! 다툭이 바나나 껍데기라니! 치즈에는 많은 영양소가 있단다! 그중에서도 칼슘과 레시티는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똑똑하게 해주지! 자! 특집 치즈가루다! 바보 녀석들! 똑똑해져!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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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지? 흠! 흠! 으윽!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용서할 수 없다! 퓨닝! 앗! 헉! 퓨닝! 크라토 리부니션! 최강 공룡 합체! 스타디세이버! 시노르니토세우루스 공격해! 우리 몫다! 바보바보 가스! 아르켈론 디스크로 가스를 날려버려! 알았어, 가자 아르켈론! 아르켈론 이글씨 아르켈론 바라솔! 바글바글 회오리! 바보바보 가스를 돌려줄봐! 대도 바보가 됐어! 좋았어, 지금이야! 간나! 어둠을 저거하는 차! 아르켈론! 제브리! 공격은 이제 안 통해! 바보바 공격은 이제 안 통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으니 새로운 장난감의 또 다른 기능을 보여주마 미술이 베리어! 트라소닉 락! 받아라! 아칸! 내가 막아줄게! 공격해! 알았어! 지금이야! 고체인지 케라톤! 레이저 클럽! 흠! 자라! 아르마들로 스쿼스! 아칸! 자라! 울트라 딥버스터! 안될렉스! 넌 내가 막는다! 아르마들로 스쿼스! 앗! 이제 그만 줘! 안돼! 아르마들로 스쿼스! 아칸! 고마워! 이겨! 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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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고체인지다! 티라노! 리그니션! 고체인지! 티라노! 파이어! 패스! 아칸! 레시피린! 다 먹잖아! 땅속으로 파고들고 있어! 아칸! 하얀! 그만해! 이제 끝내주마! 아르마들로 스쿼스! 뾰족뾰족 촉수 공격! 으아악! 개척아! 아칸! 레츠 아칸! 아르마들로 스쿼스는 땅속에서 뾰족뾰족 촉수로 공격할 수 있어! 둘 다 함께 없애버려! 안보이는데 어떻게 싸워! 땅속의 아르마들로 스쿼스는 메카골렘의 지시에 따라 공격한다! 그렇다면! 메카골렘을 먼저 쓰러뜨리자! 좋았어! 가자! 나와라! 뾰족 뾰족 다시 맞추기! 하하하하! 마무리다! 뾰족 뾰족 터락이! 탈수! 아칸! 하하하! 이제 갤럭시 스톤을 횟수하는 일만 남았다! 없잖아! 어디로 간 거야! 여기야!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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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뒤에 나타난 거지? 아르마들로 스쿼스가 만들어둔 구멍을 이용한 거다! 역시 렉스! 하하!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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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어? 아르마들로 스쿼스가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도 계속 웃을 수 있을까? 이번엔 메카골렘까지! 이 땅굴 속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나와! 땅굴? 혹시... 렉스! 이 땅굴들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응! 맞아! 역시! 아깐! 진오르니토사우루스 디스크를 사용해! 땅굴의 방귀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폭발시킬 수 있다! 오! 물은 나에게 맡겨! 좋아! 가자! 진오르니토사우루스! 진오르니토사우루스 이금식 마음대로 안 될걸! 아르마들로 스쿼스 공격해! 위험해! 위험해! 렉스! 괜찮아? 진구는 내가 지킨다고! 어서, 아칸! 알았어... 지구를 흔드는 방귀! 신오르니토사우루스 방귀탄! 발사! 낭세! 지구려! 순비의 불포즈! 올라라! 파이어프레스! 렉스! 우유여! 오! 흐으 네! 파이어 walpiff! George, palavra klai eeens 숱입니다. 이제 이 비토가 직접 상대해드리지요 어떻습니까? 나의 메카 드래곤 플라이가 레이저 클럽! 꼴이 우습군요 니가 내 친구를 당신도 렉스 곁으로 보내드리자 악한 혼자서는 안 되겠군 이제 그만 항복하세요 웃기지마! 레시피! 이제 그만 포기하고 편히 쉬세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지금까지의 싸움에서 너무 많은 희생을 보았다 이제 내가 모두를 지키겠어! 도대체 누구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지키고 싶다 이 우주를 평범히 살아가는 모두를 위해 싸운다! 네! 솔라임펭트! 그렇게 약해서 눈물 지키겠다는 건가이? 저기 좀 봐! 아칸이 위험해! 하늘아! 레곤 캐럿! 레시피! 혼자서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가요? 혼자가 아니야! 가! 렉스! 와이오! 레이즈! 렉스! 무사했구나! 아칸! 나는 그냥 불사신 다이로운 마스터! 미안해 아칸! 내 걱정 많이 했지? 걱정은 무슨? 에이 걱정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이런 벌레 같은 것 같아! 신통! 감히 내 성질을 건드냐? 너희들 모두 지구와 함께 사라지게! 드래곤 블레스트! 미터! 드래곤 블레스트를 쓸 생각이냐? 드래곤 블레스트? 드래곤 블레스트는 메카 드래곤 플라이가 행성을 쐐뚫어 파괴하는 기술이래! 수많은 별이 미터의 저기술로 사라졌다! 이 위치면 지구의 핵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음! 큰데! 드래곤 블레스트! 블레스트!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이러지? 블레스트! 멈추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희들은 이제 정말 끝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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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하하하하! 걱정마!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릴 믿고 지켜봐주는 친구들이 함께라면! 그 무엇도 배울 게 없어! 네가 모두를 지키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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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갤럭시스톤의 아공간! 갤럭시스톤이 서로 공명하고 있다! 좋아! 우리의 힘을 하나로 합치자! 네! 하하하하! 함께하자! 그래 알았어! 하하하! 좋았어! 평화를 위해! 정리를 위해! 정리를 위해! 희망을 위해! 우와! 이것은? 갤럭시스톤이 진정한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희망의 디스크 메소주이 바바레스트 갤럭시스톤이 스스로 공명했다고! 좋았어! 가자! 메소조이 아바레스트 이그니션 패배자들끼리 힘을 모아봐야 소용없어! 지금이야! 가자! 얘들아! 모두의 신뢰를 모아! 고랭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힘들고 괴로워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진정한 우정의 힘으로! 내가 만들어간다! 친구와 함께하는 희망의 화살! 메소조이 아바레스트! 메소조끼리 힘을 모아봐야 소용없어! 소용없어! 아필 dispos어원! 메소조끼리 힘을 모아! 아필아필은 최골플렉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